자 데드라이징 2 전반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자 자 어제 어제 이게 쩔었지 어제 이거 실패하면서까지 어 도박질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마카오용이야 마카오용 그래 자 다시 이걸 불러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자 아 어제 진짜 포커 때문에 잠도 못자고 새벽 몇시까지 한거야 그 대신 이걸 얻었죠 그래 뭐 뭐 이정도면 됐지 뭐 그래 많은걸 포기하고 어제 이걸 얻었어 9분묵제 이거 한번 받아보자고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이거 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개촌 주인공 코스튬이잖아 그 마개촌도 캐콘게임이라서 그렇죠 클럽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데 뭐 어려울거 없지 클럽이야 뭐 저쪽 그 로얄 플러시 플라자에 있는 거 골프마켓 있으면 거기가 하면 다 있으니까 자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게 이거 코스튬 다 모으면은 그게 있어 마개촌처럼 효과가 있어 데미지 몇번 안입어 잠깐 동안 몇대 맞아도 데미지가 안다는 무적 상태가 되죠 에스틴님 배롭선 3개 고마워요 자 복합경보 새로운 서브캐스트도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좋아요 절대 안 회복략도 없고 상황이 좀 쇼네스님 배롭선 15개 고마워요 비켜 이것들아 이제 더이상 도박책은 필요없어 더이상은 네이버 다 버려 쓸일도 없어 좋아 에스틴님 배롭선 20개 감사합니다 야 전부다 거의 50개 넘게 썼잖아 거의 100개 쏘신거 같은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직 데드라이징은 제가 업로드를 안했어요 어셋신크리드 먼저 다 업로드하고 데드라이징 올라갑니다 좋아좋은 클립은 뭐 어려울게 없지 클립은 저기 스포츠 몰에만 가도 널린게 클립이니까 아이 비켜 에스틴님 배롭선 또 10개 감사해요 이게 마귀코 이게 진짜 충실하게 원작을 재현하는 코스튬이야 이거 몇대 맞잖아 몇대 맞으면 갑옷 떨어져 하하 하하 뭐 어디서 이 도둑놈새끼들이 자 자 골프 클립 자 이거 자 저 러즈란 녀석한테 갖다주면 되죠 코네아님 배롭선 아 초콜릿 5개 고마워요 고맙다 샷 사장님 다이스 샷 자 자 한번 더 샷 야 이게 골프 이게 골프공이 진짜 맞으면 진짜 저렇게 다른 드라이버샷에 맞으면 진짜 죽을수도 있어 얼마나 센데 골프선수가 골프채로 때리는 것도 진짜 흉기라니까 공도 엄청 단단하고 속도도 장난 아닌데 이게 골프가 정적인 스포츠라 가지고 애들이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킬릭도 운동해 운동하고 뭐 체력관리 다 하고 근육운동하고 공을 최대한 멀리 날려면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해야 된다니까 특히 남자 선수들 여자는 모르겠는데 됐지 않았니? 깨지 않았어? 오케이 어우 야 겨우 5만원 준단 말이야? 자 이제 이거 할 수 있어 자 옥상에서 레베카를 만나러 가보자 제 쪽인데 에스틴님 뱁선 두개 또 고마워요 자 계속해서 이 위로 올라가죠 메인 시나리오를 진행해보자 고마워요 흠 과연 아무것도 안보재잖아 야 척 대단하다 야 심지가 굳은 남자야 미동도 없어 아우 레베카 내가 스타드.. 아우 무슨 소리야 어무야 어멋쩍어 자 저걸 쫓아가야 겠죠 그래 놓치지 않겠어 TK 자 케이스 5- TK 탈출 막아라 자 TK가 포춘시티 호텔 루프탑 그러니까 옥상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막아줘야되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종그렉스 있지 않았나 아 야 뭘 들어 버려 버려 오리지널에서는 없나 여긴가 저기인가에 있을텐데 내가 데이드라이징 3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2를 한다니까요 니가 사주든가 나도 죽겠어 못해가지고 솔직히 4K 엑스트림이냐 6박원이냐 고민중이긴 한데 캡쳐보드 사야지 나중에 뭘 해도 되지 캡쳐보드가 맞아요 풀스폰은 나오면 살거에요 알면서 풀스폰은 정식 발매가 빨리 되는데 액방어는 내년 발매 예정이야 그것도 정확한 발매일도 안나왔어 풀스폰은 이번 18일날 방송이 어 발매가 되죠 자 이 위쪽으로 가자 자 이 위쪽으로 가자 이것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서브 퀘스트 먼저 하자구요 그래 레벨 좀 올려야돼 활로차 오 브라우니 야 일본인들이 아 잠깐만 아 왜 먹어 아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다면서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이게 빅히트 상품이네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인기 많았던 것처럼 엄청 좋아한다던만 막 막 몇개씩 사재기해서 사간다던데 근데 비싸잖아 솔직히 그니까 일본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우 야 봐봐 데미지 안입지 이게 이거 입고 있는 동안 무적이야 갓오버3는 조만간 다시 할거에요 갓오버3는 조만간 다시 할거에요 남는게 시간이니까 이제 당분간 이게 그 좀비 퀸이 아니아니 여왕벌이 저걸 정말 음란 아 무슨 소리야 암튼 위험한 여왕벌이야 이 여왕벌 뭐 어 폭립 내가 립을 한 중학교 땐가 우리 엄마가 어디 홈쇼핑에서 베니거스 폭립인가 그거 주문해가지고 먹어서 처음 그때 처음 먹었었는데 그땐 참 좋다고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겠더라고 맛이 없어가지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음맛도 확실히 변하나봐 미제 총알 요즘 누가 미제 미제 따지니 미제 일제 따지니 무슨 기부미 썸 초콜렛도 아니고 야 따라와 그렇지 이제 에스코트 해주자 뭐 뭐 얘 느리잖아 아 잠깐만 얘 왜 이렇게 느려 야 잠깐 있어봐 얘 다리 다쳤구나 자 내가 휠체어로 에스코트 해줄게 와봐 이쪽으로 와 이리와봐 자 타타타 아 아 그렇지 심포님 펠프성 3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참 저의 사리살구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포니 펠프성 300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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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자 가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침구공격 야 타타타 타라고 타라고 야 인마 타 타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아이씨 더 말고 니들 말고 아이씨 어딨어 잡가뜨리 아 내가 잡아줄테니까 어 이 녀석 에스코트하기 겁나 힘드네 죽거나 살거나 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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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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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친구를 들었어 아 나 진짜 야 들어와 들어와 다 죽었어 그래 다 죽었어 아주 힘이 장사야 남자를 들고 빙빙 돌릴 수 있어 따라와라 와라 와라 좀 겁나 또 늘려여 아아 왜 났어 났어 왜 났어 내가 났어 너 났으면 안된다니까 심플님 배협선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아 가버려 아아 가버려 좋아 좋아 자 다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첫 그린이 나갑니다 날 너무 힘들게 하는거 자 친구 공격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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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 슬림이구나 씬프가 아니라 미안 측진창이 잘 안보여요 한쪽에 전체자면으로 하고 옆에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잘 못보겠더라구 아 잠깐 여기도 있구나 친구야 기다려 자 내가 자 여깄어 이거 타 이거 타면 돼 자 아 타라고 자 다시 발진 내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자 다시 타 아 후진 말고 아아아 잠깐 잠깐 후진 후진 아아 아 네가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아아아 아우 미친것들아 좀 친구야 미안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타세요 빨리 오케이 달려 달려 친구 공격 자 다시 내려와 기단중돈니 스스로 내려올 수 있잖아 이 자존감 없는 녀석아 아 이게 근데 회복이 되나보다 이거 데미지 있는 것도 타타타타 빨리 타타라고 자 타라니까 타라구 시간 없다 이 녀석 에스코트하기 정말 힘드네 너 경험치 많이 안주면 두고보자 슬리프오니 배합성 또 산백개 슬리프오니 아우 지쳐 아우 지쳐 아우 힘들다 감사합니다 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할게요 민원 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소리지는거 아파하면 난 이미 난 이 아파트에서 말수도 안해야되서 기록이 하지만 이해심이 많은 이웃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별 탈 없이 방송하고 있네요 오우야 벌써 빨개졌어 또 만들어야겠다 아직 시간이 좀 있죠 확실히 자 이거 먼저 하도록 하자고 라이브야 난 치졸하게 녹음같은거 안한다 이게 울버린 콤보 카드를 쓰면은 이게 그 콤보 카드가 있을때 아이템을 만드는거랑 콤보 카드가 없을때 만들어서 쓰는거랑 경험치가 틀려 두배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울버린 콤보 카드를 얻었으니까 한마리 잡을때마다 300pp 주어 원래 150pp씩 줬거든요 주죠 이게 그거 차이가 나 알았죠? 용인양에 쉽게 배우는 데즈라이징 2입니다 그래요 봐봐 자 이제 300pp씩 주죠 원래는 150pp씩 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시간도 남 잠깐만 그러보니까 그래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거 미션도 중요한데 야 스나이퍼놈들도 조져야죠 깜빡하고 있었다 좋아 가보자고 내 있으면 스나이퍼놈들 박살내주겠어 잡뿡 닫아 닫아 아니 반대서 아 진짜 정말 대단하군 자 클럽 하나 더 만들고 박살내주러 갑시다 가보자고요 칼로 쳤을까 자 이거 커피는 그래 된장남이 기본이지 그게 아니라 별로 회복량이 회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들고 갈 바에는 오렌지 주스 하나 챙겨가는 게 낫죠 야 버티 admission 8명 1명 10명 5명 여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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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고마워요 저의 사리살굴 위에 미칠듯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나 여캠인가봐 아모 오빠 고마워 나 이제 여캠방 되는건가? 나 네가 순간적으로 여캠방인줄 알았어 이거 깜짝 놀랐네 토이 스피드 아 그게 어딨지? 그 그건 아는데 들어오지마 그 그 물총은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난감총 콩알탄 쏘는 그건 어딘지 모르겠네요 비비탄 말하는거지 우리 어렸을때 비비탄총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막 진짜 눈에다 쏴가지고 실명한다고 뭐 위치놈들도 있었고 그런 주변에서 그런 캣을 본적은 없는데 아 위험해 이게 모델건이 괜히 모델건이 아니야 뭐 어떻게 뭐 그 비비탄총을 개조해가지고 좀 더 위험하게 좀 위력 세게 만든다던가 뭐 그런것도 있었어 정신이 나간거지 나는 딴거보다 초딩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개조했다는게 더 무섭더라고 어렸을때 지금도 갖고 다니는 애들 간혹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치기마다 붐이 있잖아 지금 막 뽀로로 붐 아 무슨소리야 암튼 뭐 그런 붐처럼 해가지고 나 뭐 대표적으로 미니카라던가 비비탄총 모델건이라던가 미니카붐 쩔었지 나도 갖고 있었어 미니카를 한 세네다 있는데 다 그 뭐였지 황금모턴가 그게 최고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내가 솔직히 어렸을때 용돈을 안받고 살아가지고 사고싶어도 못사고 그런걸 잡아라 자 공격해봐봐 자 자 공격 공격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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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허 자 피해주고 오우 이런 이게 세방인가 맞으면은 꺼될텐데 정의 내가 이걸 얻기위해석 어허 어이구 내가 이걸 얻기위해 launch 얼마나 고 shaping을 했는데 않되 안되 Direct 그래면 안돼 히히 하 베이스데 하하 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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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acity 아 형 전 마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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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하면 안돼 그 무서워 또 사비랬게 아아아아아아 오빠 고마워 나 이렇게 여캠 입상하는거야 미친거 같다 아우 진짜 너무 오늘 너무 많이 왔는데 이게 월초에 이게 집 나간 BJ인도 들어오게 한다는 월초에 위험이구나 아 잠깐 위험해 한 대만 더 맞으면 큰일난다 들어와 들어와 나 컨트롤 보여주겠어 어떻게 얻은 가보신데 이거 깔순 없지 다시 입으로 가기 귀찮단 말이야 좋아 으어어어어어어 아 벗겨졌어 아 벗겨졌어 아 젠작 어떻게 얻은가봐 어떻게 얻은가봇인데 이거 미친놈 야 빨리와 야 자 공격 아아 아아 어떻게 얻은가봇인데 다시 돌아가면 입을 수 있긴 한데 귀찮잖아 또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아깝지 젠작 젠작 자 총 4명 중에 이제 2명 지켰네요 이제 2명 남았다 네 일단 빨리 옷을 벙 뭐였지 아무튼 누덕 누덕댁이라도 어? CRFT님 벼무선 30 아니 픽비우 31건 고마워요 어? 어? 어 거적대기라도 주워 입어야지 큰일나겠다 이거 자 이쪽으로 한번 가야겠다 자 또 다른 스나이퍼를 잡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요 저 이번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처에 옷가게가 없어 자 자 여기죠? 오 맞아 제대로 왔어 헷갈려가지고 자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스네이퍼를 다 제껴야지 좀 편하게 진행을 하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케이티가 선물해준 거예요 좋아 이번엔 저 데릭이란 녀석과 한번 붙어보자 자 일로와 스나이퍼 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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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피해주고 오호 자 아허 두번이나 쏴 자 공격 공격 다시 아아 아 이야 염 염 염 염 어허